재밌는 게임? 롤이 다해 롤이 최고의 게임이네 비켜! 아 여기서 왈쩡돼 뭐하냐 이거 이거 사거리가 되나? 아 죽었네 여기 보지 뭐 얘가 누굴까나 아 이슬이 약해 얘들이 좋겠군 아니다 여기가 더 재밌겠다 으니 요니 좋아 아 1타입 하고싶은데 요기가 좋겠군 옳 근데 우리 편나 어디갔니? 없어졌네? 시간을 끌어야 자주포가 뭐를 할 수 있는데 시간을 못 끄네 이거 자주포가 쏘면 관통이긴 한데 쏠사람이 없구나 쏠사람이 없구나 쏠사람이 없구나 억퍼만 더 넣어줄까? 한탄만 더 벌면은 라인을 유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근데 우리 구축 한 명이 튕겼네요 친킬해서 게임 비비나? 역시 수비의 구축인가 일단 어떻게 숫자는 맞췄네 근데 저쪽엔 T사구가 있어요 그게 문제야 스타베이 천팀 스스로 스타베이 온다 특궁이다 못 잡으면 우리가 죽어야 흠 들켰는데 100% 더 튀어야겠다 이거 비비나?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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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부터 잡아야된다 안돼 우리 183아 뭐하니? 아싸 저 168 튕길된거 부터 잡았다 튕긴거 세너박스님 핀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야야야야야 183아 너 왜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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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통떠라 그렇지 우리 바샤씨 비빌 수있나 지금? 너 피 몇이야? 한대 맞고 죽네 그 뭐냐 뭐 뭐냐 아아 내려가서 아 아 이쪽이 길이 없구나 아 이거 큰일났네 그냥 이거 바샷을 믿어야되나 아 아 コリュウッペ 이미 지나갔을 것 같지 않아요? 바샤 속도라면 충분히 지나갔을 것 같은데 어 끝났다 바샤님 살려줘요 고마워요 4 3 2 1 아하 쳐쳐쳐쳐쳐쳐쳐쳐 난 살았다 내 위치를 알았으니 중앙으로 올 수도 있어 우리 바샤이 살아있는게 진짜 크다 설마 또 이쪽으로 온건 아니겠지 여기 있어야 겠다 하하 바샤이 열심히 돌아다닌게인데 우리 구축은 뭐하냐 거리 700 800 대충 3초 조금 더 걸리겠지 아 아씨 턴속 더럽게 느리네 3초가 아닌데 삼박사일인데요 콩공캔은 쓸만한게 아니고 자주포 원탑이에요 제일좋아요 제일좋아요 어쨌든 빨리 뭐 어딜 쏘라는 거야? 점령하라고? 아 그런가? 아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다. 아 점령하라는 건가? 뭐 하지뭐 뭐 찾으면 뭐 점령해야지 나의 운빨은 세계제일 런 아니지만 거리 600 500 400 400 아 왜 터냐? 아 가다 멈추네 뭐 잡아서 다행이네요 리드샷 했더니 멈춰버리네 아유 부품을 야무지게 날렸네요 야 사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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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천클럽이구만 근데 이 경전이 사천들이네요 보니깐 티사구가 그냥 의미없이 죽은 줄 알았는데 얘가 의미가 없었고 얘는 딜을 많이 넣었네 야씨 우리는 위에서 딜을 다했고 아래는 아예 없고 여기는 골고루 딜을 했네 애들이 뭐 콩공캐가 명중률이 안좋긴한데 스플로 어떻게 비볐네요 바샷은 뭐 이야 바샷 7.36키로 움직였어 대륙 횡단보소 매크기가 거의 가로세로 1키로정도 되는 맵일텐데 아이 1.5키로인가? 말리노보카가? 길어마차 가로세로 2키로밖에 안될텐데 뭐 왔다갔다거리면 엄청 많이 했네 쪼로 뭐 아무튼 어느정도 재밌는 판이었네요 뭐 뭐 뭐